날씨도 너무나 춥고 고향은 그리워요 못하는 신세 저 하늘 저 삶 아들 아득한 도류 예쁜 내 현실 그 언젠가 만나리 그 매일 내 고향이 마냥 드리려 얼마나 얼마나 하고 싶었더니 내 고향 대전이란 말인가 지나온 37년 세월 병들고 지친 어린 그 여동생을 버리고 홀로 계신 부모님 말도 버리고 그 잘라빠진 논젠 다 팔아서 못된 도박질에 진입질 말라던 이 거룩뱅이가 다 되어서 그래도 집이라고 고향이라고 찾아왔단 말인가 하루는 저 성남 모난장에서 또 하루는 이 중앙시장에서 그 잘라빠진 썩은 고등어 몇 마리를 광질에 있고 이자 최장을 떠돌고 있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이 불자식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실수가 있는 것 이재부터라도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시나 그 순간까지 효도하며 살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 가자 이곳이 386번지네 집구나 어머니 어머니 당신이 기다리던 그 아들이 왔습니다 전파리가 왔다고요 아니 이 병풍은 다 뭐란 말인가 그렇다면 벌써 세상을 어머님께서 떠나셨단 말인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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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나시면 이렇게 가버리면 이 자식은 누굴 보고 어떤 원망을 들으라고 이렇게 혼자 가셨단 말입니까 어머니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가셨어요 이 어린 아들이 넘어져서 무릎밖에 깨어지면 당신의 그 고운 혀로 핥아내고 씹던 음식 맛이 없다는 애한테 당신은 그걸 다 받아 먹고 그 지겹고 무더웠던 여름 속에서도 이 자식의 홍역 칠해했다면 당신의 뇌 속에 놓고서는 그 뜨거운 열들을 다 받아 드셨던네 어머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물을 안 몰아치던 그 엉덩운 사랑 속에서도 이 열인 것들을 내게 살리겠다고 하루는 초가집에 또 하루는 잔치집에 가서 그 어려운 허들의 일만 안고 얻어오신 전이란 고기꾼 당신은 배부르시다며 이 아들 먹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도 그렇게 더 좋아했던 내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그런 어머니를 이 불의자식은 어머님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따뜻한 다만 그릇을 못 올렸어요 어머니 청학교만 보내달라는 동생만은 귓뚱으로 올리시네 그래도 이놈 아들이라고 이놈 학교에 찾아왔을 때 이 부족한 놈은 어머니께 그렇게 부려였죠 어머니 이제는 오지 마세요 그 썩은 고등어 몇 마리가 뭐란 말이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제발 가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이어 내가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도 그렇게도 침피하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이모라고 부르면 안 되겠니 그렇게 그렇게 처음은 발치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이 불의자식 이제야 청소를 구하고 어머니께 청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허망하니 가셨단 말입니까 어느 하늘 아래 어느 별 속에 어느 달빛 속에서라도 이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내 아들 왔냐고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불러달란 말이에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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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서 못다웠던 그 말의 롯범 정식에 가셔서 당신의 하시고다는 일들이 다 이루시기를 비교한 나이다 불러도 울어가라 울어도 시에 어머님을 완전히 불러도 땅을 내치며 동북한 듯 땅을 내치며 동북한 듯 다시 부를 위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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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에이 밖 Ni Ai Believe 부터는 조금 좋은 걸로 까시오 퍼졌다면 다 까지네 웃지 마라 내가 이 거롱뱅이가 되고 싶어서 됐고수 그 홀로 계신 홀어머님 한 분을 못 모시고 못된 도박질에 못된 지집질만 했으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오 부처님이오 조상되대로 주는 거는 정말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롱뱅이가 된다 합니다. 여기 오신 우리 젊은 분들 아무리 이 세상이 극복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평생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신 부모님께 마지막까지라도 효도하시기를 바라겠나 이 거롱뱅이가 이제 이 부류자식이 다 되었으니 이제 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것수 그저 참가라도 한 번 잘해야 집에 간 너는 먹다 남은 식은 밥이라도 버리지 않고 이 불쌍한 놈한테 이 그 한 번이라도 해줄거 아니여 동냥하나도 해주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부터 잃어버린 30년 한 곡 제끼랍니다. 차려 경례 비가 올라오는 사람이 풍부하시기를 바라 그리워둔 30년 오노뱅의 백골란만으로 고맙소 그리워둔 30년 그리워둔 30년 끈적되고 싶으시기를 바라 그리워둔 30년 그리워둔 30년 그리워둔 30년 우리 신이 맘매에게 불러옵니다 오늘은 이 칠성장에 와서 이 중앙장에서도 먹지만 내일은 또 해가 지고 나면 이 걸음뱅이들 어디서 또 덮어야되든가 여러분들 이 불행정한 이 걸음뱅이들한테 큰 박수랑 한번 쳐주시구려 하늘로 서상이며 땅으로 꺼졌리라 개구리 잡힌다고 얼른 놓고 얘기합시다 소식조차 없다들이야 화룡산 산마루이 하늘이 같이 오는데 얘들아 돌아오라 엄마 아픔에 오라 서가 엄마 아픔으로 내 아들아 어디를 갚느냐 고맙고 감사하고 한없이 마누 편안성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좀 벨에다가 파출세 좀 잡아놓으세요 세상에 살면서 부려부모 사회해라 부모가 떠나시고 나면 그 후에 책임을 질 수 없어 내가 비록 얻어먹는 걸음뱅이지만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 걸음뱅이가 이걸 줄테니까 가시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라도 하나 사시는 거 사자 받으란 말이야 얼른 가만히 놔두십시오 내 속은 속인 줄 아예 그걸 진짜 받아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만 원짜리를 줄건데 웃을 일이 아니오 맞지라 그래도 전팔이 볼라고 미장원 가서 빤아도 잘하고 왔네 대부지 근데 이 동네는 어째 미장원이 하나요? 대급박이 다 똑같아요 어쨌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우리도 금방 따라가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되시는 거로 남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고 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난데 내 눈에는 자격같고 몽룡같고 백합국같이 너무 굽네 그런 의미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5만원짜리 팁을 썼으니까 내 신체 부위에서 한 대나 만지고 싶으면 한번 만져보시오 고맙소 감사해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필중신이오 행필성실이라 우리가 얻어먹는 거랭비일지라도 어른들한테 항상 공경할 줄 알고 좋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큰 복이 온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저분들은 지금 미친 여자들이오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랑 다 버리고 가정까지 버리고 저 지난라고 전파리한테 미쳐갖고 간구대마다 따르다니 어? 형 일단 돈부터 하고 천하 황공무지로써이다 오늘 저녁에 충전마마의 침서에 들이셔서 꼭 해임시키시길 빌겠나이다 얼마나 좋소요 요즘은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해임시키면 임신되면 얼마나 좋겠소 자꾸 그러고 내 얼굴을 쳐다봐야죠 이대목을 쳐다보지 말지요 지금 아까 뭘 기워입어서 뭐가 튀어나와서 그래 이해를 하시오 어찌됐든 감사드리고 사실은 나도 오늘 고향에를 못 갔소 지금 공연을 하다가 왔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오 이것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필 우리 사촌형이 엊그저께 서울에서 살거든요 이번에 땅이 잘 풀려가지고 원래 남의 머슴 살았던 사람인데 땅이 엄청나게 잘 풀려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네 그래가지고 150억을 이번에 받았다 가네 근데 사람이 배풀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병이 왔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자식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갔소 그래서 그 큰아버님이 산소 호흡기를 꼽았어 지금 마음은 기분이 공연할 기분은 아니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배풀고 살아 저는 그걸 꼭 강요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라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오 여러분이 좋지만 나는 죽을 마시오 시방 얼른 끝나고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가 누워계시는데 산소 호흡기를 꼈는데 참 우리 형제간들도 사촌형들도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평소에 잘하지 그 아버지가 산소 호흡기 꼽는데 손을 까딱까딱 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8명인데 전부 다 앉아서 뭘 쳐다보냐면 아버지가 돈을 안 썼으니까 혹시 계좌번호를 조금 가르쳐주나 무슨 은행 비밀번호나 이거를 얘기를 해 그런 줄 알고 자꾸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필이면 이틀 만에 이에 큰아버지가 일어나버렸네 벌떡 일어났어 이럴 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렇겠죠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큰아들이 아버님 저번에 산소 호흡기 꽂고 손을 까딱까딱 하는데 무슨 은행이고 비밀번호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님이 뻥이다 이 새끼들아 그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은데 못했답니다 어쨌든 박수 쳐주시고 명절 한가옥리 한가위에 여러분 하실 일은 많으실 텐데 보잘것 없는 이 거릉뱅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 주셔서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거릉뱅이 되지 마시고 또 97년도 IMF 이후에 전부 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가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배를 못 가고 공원에서 그 도시락을 까고 잡수고 여섯시면 눈물겹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각설이가 감히 참가라도 할랍니다 여기 오신 우리 남성분들도 화이팅 하시라고 사나이 눈물 남자라는 노래 저희 1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계 우리 남성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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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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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성분들 화이팅! 화이팅! 지금 같이 알아 못 갈 것 같아 아쉬운 마치로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 천국을 열렸다면 더이상! 더이상! 더이상은 욕심이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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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없는 운명한테 서울에 내려오지 못하고 가마슴 동이 하슴 아래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오면 하hem 하하하하 너무ñ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athletic 아래ær 세상! 박수 한번 칠시다! 응! 응! 고마워요 어머니. 세상에 내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그만 줘 이제! 여기 개런티 나와. 아 역시 간절한 각도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리를 지니 왔다 오지다 어메고 막고 그럴날 울라니 가슴을 여긴 소리 내려오라 몰라니 난 자라는 입으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 너무 길어요 언제 아무도 그런 날 몰래 가슴을 열고 소리 힘들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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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살아낸 이 눈물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 너무 길어요 영 영 영 명절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가 각세리 타령도 좋지만 여기 오신 분들 돈주는 빼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앵콜이 나왔으니까 이 명절에 딱 어울리는 우리가 잊혀져 가는 우리 것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워 랩인가 한다고 침 탁 버텨고 야 이 새끼 씨끄러 뭔 노래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청소에 맞는 4분의 4박자 트로트 요거는 쪽강 기여 다음 오신 분이 지금 똥 싸러 갔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네 자 메들리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각세리도 그저 웃음을 팔고 다니는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들입니다 옷을 벗고 가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 보시면은 용기를 잊지 마시고 그만 줘 여기가 가부협회 조합장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받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한 곡하고 다음에 나오시는 여성분이 참 매력있게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많이 주라고 그런 건 아니요 그래서 저도 저분들도 상당히 고맙고 공무원 하면서 참 힘들 거예요 요즘은 나라님들이 다 뭘 해먹고 그래서 백설이가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먹읍시다 에헤 그러지 말아 이거는 법에 조촉이 안 돼요 누가 어울러요 같이 나눠먹으시오 이런 거 주면은 다른데 가면 10만원 짜리 누구 하나 주더라고 자 CD 9번 한 곡하고 어쨌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과정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외놈이란 놈들이 그 긴 세월에 일제치하에 많이 힘들게 했다가 이번에 또 무역적으로 힘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똘똘 뭉쳐서 더 멋진 우리 코리아이 될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쳐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성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9번 한번 해 주시죠 우리의 7구 8구gence 달 Mu Cylo 1, 2, 3 세월 흘러서만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너는 잊어 그리워지면 같이 부를까요? 내 마음 속은 터지네 하나, 둘, 셋, 넷 내게 더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을 터지면 내게 더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은? 당신 뿐이라고 다음은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부릅시다 예 으잇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은? 멀어진 여러분뿐입니다 다른 생활하지 마시고 쌓였던 신들에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갑시다 당신 뿐이라고 좋아 좋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이요 행복하시고요 예 어르신 어르신 하나, 둘, 셋, 넷 쉭 쉭 쉭 죄송합니다 이 각설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CD가 티네요 저거는 더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거기에 고객 지정으로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창가 한 번 하고 저는 찌그러지겠습니다 고장난 벽 시계 하나 해 주시오 거기에 MI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좋아했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 어르신들 맞죠? 나이트 그룹 다닐 때 그 보리밭 속에다가 쌀 숨켜가지고 나이트 그룹 가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뒤지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전파리 편받니? 네 안 해도 되겠어요 코드 빼부렀네 코드를 뺐어? 야! 끼어라 끼어 나 뒤지게 생겼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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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왜냐면 나는 볼 만큼 벌었잖아 다른 사람들 와서 보라 보라 하고 아! 오늘 안 갑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열어보세요 나도 돈 불러 가야 돼요 자 아쉽습니다마는 CD가 튄 관계로 맛이 잘 됐네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이트 그룹에서 하필 CD가 켜도 어디 있었는데 옛날에 서윤석에 돌보지 않을 나의 사람아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튀잖아 돌보지 딸깍 딸깍 그러잖아요 이 장면이 그 장면이요 옛 추억을 더듬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같이 어 옛을 거를 생각했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그늘을 기려가면서 보다 더 좋은 공연 연습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전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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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